안녕하세요. 2022년 3월 4일 저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특정 지지층이 투표를 많이 하는 쪽, 그쪽이 이긴다. 앞으로 유일한 변수는 투표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맞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현재 과연 누가 이기고 있을까 하는 여론조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는 어제부터 조사하는 결과는 발표를 못합니다.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일까지 조사한 결과들이 어젯밤 오늘 새벽 이렇게 일제히 발표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생긴 일. 그런데 3월 2일까지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없이 4명이 붙었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변수까지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개 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입소스라는 데하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서 1일하고 2일 이렇게 조사한 건데 윤석열 42.1, 이재명 37.1. 그런데 윤석열은 그 전주에 비해서 2.9%포인트 올라갔고 이재명은 1.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정권교체론 54.5%가 찬성. 정권연장론 35.8%가 찬성. 여전히 정권교체론에 대한 여론적 지지, 이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안철수는 7.4, 심상정은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라는 것을 보니까 여기도 1, 2, 1을 조사한 건데 윤석열 42.1, 이재명 39.4, 안철수 8.2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한 가지를 더 조사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됐을 경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를 조사했더니 안철수 후보의 지지 표 중에서 이재명으로 23.1%가 가고 한 4분의 1 정도가 가고, 윤석열로 49.1이 간다. 2분의 1 정도가 간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서치비우라는 데서 조사한 걸 보니까 윤석열 47, 이재명 41, 그 다음에 서던포스트에서 조사한 것은 이건 2일 날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 39.9, 이재명 37.7, 안철수 8.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리서치라는 데서 1일과 2일 조사한 거, 윤석열 39.9, 이재명 34.1, 안철수 10.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NBS라고요.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거 있죠. 그런데 여기는 1,000명 좀 넘게 조사를 하는데 4개 기관이,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이 500명, 500명씩 조사해서 여기는 이제 조사 결과가 널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는 28일부터 2일까지 28, 1, 2 이렇게 사흘간 조사한 건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40%로 동률입니다. 안철수가 9%. 그 다음에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28일부터 2일까지 리얼미터, 리얼미터인데 28일, 2일, 2일 여기도 이렇게 조사한 건데 윤석열 45.1, 이재명 40.6 여기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입소스라는 데에서 단독으로 조사한 겁니다. 1일과 2일, 윤석열 44.1, 이재명 42.8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윤석열로 단일화됐을 경우를 조사를 했더니 안철수 지지의 44.9%가 윤석열로 가고 25.1%가 이재명으로 간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여기도 1일과 2일 날 조사한 거고요. 윤석열 43.6, 이재명 40.9, 안철수 6.1 그 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데서는 여기는 28일부터 2일까지 윤석열 43.7, 이재명 40.4, 안철수 8.1 그 다음에 KSOI라는 데서 조사한 거죠. 여기도 28일과 1일 날 조사를 한 건데 윤석열 44.2, 그 다음에 이재명 37.9, 안철수 8.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개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11개 기관이 2월 28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조사한 것도 있고 3월 1일과 2일에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단 한 개 기관에서만 동률, NBS라는 곳에서 이렇게 했고요. 10개 기관에서는 오차범위 내 또는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자 김종인 전 윤석열 선대위회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물론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 5%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2%포인트 정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누가 이긴다면 몇 퍼센트인 것이지 이 사람이 이긴다면 몇 퍼센트 저 사람이 이긴다면 몇 퍼센트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누가 이길 것으로 본다라든지 잘 모르겠다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뭐 이기면 1%포인트라도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 얘기죠. 결국은.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이런 걸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은 여론조사 기관으로서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올랐습니다. 이거는 결집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가 이제 막판 투표를 앞두고 결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어제 윤석열 후보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했죠. 이것도 그런 정세 판단하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제3 후보는요. 늘 기세를 올리다가 선거가 임박하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바로 양강 후보한테 흡인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3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구심력이 아니고 원심력이 발동하는 겁니다. 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매력 있죠. 물론. 있는데 문제는 투표가 임박하면 아니 근데 비례대표 세석 가진 정당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어? 아주 현실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강 후보한테 확 빨려들어가는 겁니다. 흡인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3 후보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1월 초 중반에 윤석열 후보가 최악의 국면을 걷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시소 게임이라고 그랬죠. 한쪽이 잘 나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때가 안철수 후보가 자기를 가장 비싸게 거래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제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제 예상도 별거 아니고요. 사실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 늘 그랬습니다. 임박하면 제3 후보는 양쪽의 흡인력 때문에 제3 후보는 가만히 앉아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본인이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다 왜 이런지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늘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3 후보들의 선택지 사실은 그 타이밍과 선택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선 D-100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시사점이 됩니다. 아마 벌써 그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5년 뒤에도 누군가 제3 후보가 있을 겁니다. 그 제3 후보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 자기가 완주 또는 단일화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안철수 후보한테는 중요하죠. 제가 안철수 후보가 저한테 만약에 물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훨씬 더 일찍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이 시점에 오면 완주의 각오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훨씬 더 일찍 결정을 하고 그러면 자기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어차피 정치는 현실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정치부 기자들이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가솔, 식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나눠줘야 되는데 집권을 해야 자리가 있는 거죠. 내지는 공동정부라도 가야 자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안철수 후보 주변에 모였던 그런 많은 참모들이 정말 이제 자리가 막 남아도 올 것이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당선이 되지만 그렇더라도 워낙 그 주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박터지게 싸워야 될 것이다. 아이러니죠?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특히 정치파는 그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 쪽에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줄 섰다.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론조사는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다 오릅니다. 그러나 누가 더 많이 오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어제 그저께까지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모두 다 모두 다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자 그러면 어제 이후에 생긴 변수를 한번 보시죠. 단일화라는 정말 메가톤급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제가 아까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가 어떻게 옮겨가느냐 그랬을 때 두 기관의 조사가 다 비슷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가 10이라면 5 정도는 윤으로 가고 2.5는 이재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단일화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요? 여기에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대개 7 내지 10%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 윤석열로 한 3.5%포인트 한 4%포인트 정도가 플러스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으로 한 2%포인트 정도가 플러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차이가 더 나겠죠. 거기다가 시너지가 있고요. 시너지가 뭐 우리말로 하면 기세입니다. 투표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저는 그게 한 1, 2%포인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이재명이 이길 것이다? 이런 가정은 저는 성립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해드린 게 있는데 이재명을 위한 굿판. 참 놀랍죠? 그런 이재명 후보가 올 1월 1일에 본인 현수막까지 걸고 팔공산에서 벌인 굿판. 물론 본인은 참석 안 했죠. 그러나 그 담당자에 따르면 공동주체제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과 친분이 있는 3명의 무속인이 평상시에 무속인들 이재명 후보든 김혜경 씨든 누가 무속인하고 가까이 한 모양이죠? 친분이 있는 무속인 3명이 그것도 팔공산에서 경산입니다. 대구협회. 거기서 글쎄 그런 일을 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8천만 원 내지 1억 정도 들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비용 이재명 후보 측으로도 전혀 받지 않고 또는 이재명 후보 측에 얘기 안 하고 했을까요? 물론 이재명 후보 측은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그랬을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런 이재명 후보 측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 무슨 왕자 이거 가지고서 주술 뭐 어쩌고저쩌고 참 내로남불식 적반하장이죠. 그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세부처 주술과 친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주술로 더 씌우게 하려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들한테 사전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될 것이다. 이것도 변수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단일화 이재명을 위한 구판 두 가지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요 정말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소상공인 300만 원 이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소상공인 300만 원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이게 죽어나니까 반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약간씩 앞선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거 약발 얼마 안 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는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약발, 약효가 떨어진 게 한 2월, 한 27, 8 이때쯤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는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학이 입증하는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진 변수도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그 다음에 이재명을 위한 구판 지금부터는 변수라는 게 투표율 밖에 없는데 글쎄요 아마도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오늘 대거 이론상으로 대거 사선투표장으로 간다? 그럼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걸 볼 때 이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사선투표를 앞둔 마지막 흐름 여기까지를 보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기세를 타고 진짜 기호지세식으로 호랑이 등에서 이제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흐름들이 오늘 낼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앞으로 변수 없습니다. 9일 날 본투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일한 변수라는 게 투표율인데 아니 뭐 투표율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만 열심히 투표장에 가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분석해드렸고요. 앞으로의 변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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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